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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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씨...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의 대답이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안... 살려줘, 엄마! 남자 화장실에 갇혔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떡하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네? 아, 뭐야 이거? 문이 장긴 건가? 이봐요, 이봐요! 아, 문 좀 열어요, 이봐요! 아, 이봐요! 아, 참 이거... 아주 방망 터지겠네, 진짜... 손님! 죄송합니다. 고장이라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급하시면 옆에 여자 칸을 쓰시죠. 뭐요? 아, 그럼 써붙이기는 되겠어, 이지! 사람 없죠? 네. 네. 응. 고마워요. 빨리 나와! 아빠는요? 빨리 와. 엄마, 엄마! 빨리 가, 빨리 가! 응? 아니, 당신 여기 왜 있어? 아니, 그냥 나도 손을 좀 닦으려고요. 응. 빨리 갔다 와. 아이, 나 손님 알기는 자신들이... 5700이요. 5700이요? 네.